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보 유튜버 링구씨입니다 오늘은 참고로 파리바이트 생크림 케이크랑 뚜레바리나 회사여서 만든 것 같은데 미숫가루 꿀 그 다음에 우유에다가 풀몬 담원에서 아일러브요거트 먹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시만요 미숫가루 먹기 위해서 잠시만요 아이고 한 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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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도 넣어줍니다. 끝 한번 썩어주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배고파 가지고 요거 때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딸기 였군요? 어우 맛있겠다. 여러분 짜자잔 어떻게 보이세요? 맛있어 보이시나요? 음 진짜 맛있네. 단푸크가 케이크도 먹어봤습니다. 짠! 부드럽고 맛있네요. 생크림이 살짝 폭신폭신하구요. 미스칼 다 마시니까요. 훨씬 맛있구요. 가리점 풀어주니까 너무 좋네요. 보닫고 체크. 5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은 청포도 다음은 청포도 다음은 청포도 다음은 청포도 다음은 청포도 다음은 청포도 오늘 먹방에서 끝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제이티브 채널인 유진구17TV에 대해서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선정까지 해주시다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진구17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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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